아휴, 표정 관리들 좀 해라. 애미 생일에 얼굴이 그게 뭐니. 할머니는 배우를 하실 걸 그랬어요. 빈정거리지 말어. 나도 내 가정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거야. 아빠는 누굴 닮아서 여자 관계가 저렇게 복잡한 거예요? 내 속으로 낳았다고 속속들이 다 아는 건 아니란다. 아빠는 가정 교육을 잘못 받았어. 서일아, 일왕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. 아버지 그럴 자격 없으니까. 뭐야? 그래, 자식 교육 잘못 시킨 나도 야단 맞아 싸지. 유구무원이다. 거봐라. 남자가 조강 지쳐 두고 딴 여자 보면 그날로 가장 대적 못 받는 거야. 저도 압니다, 어머니까. 그만하세요. 승희, 걔는 왜 상의도 없이 지멋대로 애를 낳아. 누구 집 하나 말아먹으려고. 아휴, 걔 팔자도 참 한심하다.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잖아요. 명백하게 쌍방 과실이죠. 다들 조용히 좀. 네. 너는 안 Scripture? 엄마가 왔어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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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왔어? 응. 엣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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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